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수능사탐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도 꽤나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저의 꿈은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되게 비범하고 범상치 않게 보려요? 아니면 약간 비웃어요? 약간 비웃겠죠? 제 수업 시간에는요 매년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어요. 대통령을 꿈꾸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지하게 저는요 UN에 가서 외교관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UN에 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의 꿈은요 검사가 돼가지고요 나쁜 놈들 다 잡아드릴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겉으로 표현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그러면서 마음속 깊이 하지만 나는 진짜 최소한 국회의원 될 거야. 대통령은 할지라도 그래서 이 나라 정치를 일수해보고 싶어.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요즘 꿈이 뭐니? 그러면 꿈이요? 강남에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너무 세속적이잖아.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말 그대로 청소년이잖아요. 맑고 풀어야 되는 그 시절에 너무나 세속적이잖아.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저는 너무너무 응원하고 싶고요. 이런 분들께서 당연히 어떤 과목에 관심을 가질까요? 정치화법이라는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표현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담임선생님하고 예를 들어 상담을 한다. 그러면 저는 3학년 때 정치화법을 학교에서 내신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2학년 때 이미 정치화법 공부해봤는데 너무 적성이 잘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쪽으로 전공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외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러면 이제 상담받을 때 선생님들도 그거 좀 꺼려진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담해 올 수 있고요. 걱정이 좀 되니까 또 부모님께서 여러 입시 설명이나 또 영상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 그러면 정보가 별로 없어요. 아예. 대중적인 과목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많고 그냥 뭐 세계사, 경제, 정치화법 이런 좀 소수 과목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도 없는데 결국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도 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정치화법 사회의 문화만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화법이 정치화법을 수능으로 선택했을 때 그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교를 갖고 어떻게 점수를 얻고 이런 걸 봐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정치화법을 가르치지도 않았던 분들 정치화법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매년마다 점수의 변화는 어떻고 난이도 문제의 유형 변화는 어떻고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 그런 사실 전문가라고 하지만 정치화법에 대해서는 비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참고하기보다는 제 의견을 좀 더 신뢰하고 제 의견을 좀 참고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오해가 있어요. 정치화법의 내용 과목에 대해서. 그 오해를 좀 그래서 불식시키고 그 다음에 좀 더 진실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화법을 선택하는 것이 수능 멸망으로 가는 초고속 열차인 것인지 아니면 수능 대박을 위한 로열로드인 것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들이 많고요. 또 오해도 많아요. 그죠. 자 이런 거 이제. 정치화법 그거 결국 최상위권 학생들이나 또는 이 덕후들 고인물들 얘네들이 주로 하는 과목이니까 평균 점수가 매우 높아서 어? 그래서 1등급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 얼핏 보면 그쵸. 왠지 법이라고 하면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할 것 같거든. 그죠? 어 이런 오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법 딱 이름만 들어도 돼요. 이렇게 가벼워요? 아니면 묵직해요. 묵직하죠. 그죠? 재미가 없어 보여요. 재미가 너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오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량이 많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예 이거는 제가 오해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사실입니다. 공부량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얘하고 얘는 내가 오해라고 했잖아. 얘는 사실이야. 근데 공부할 때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힘드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수는 있는 거예요. 양이 많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 또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상위권 학생들이나 덕후들이 주로 하는 과목이라서 불리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꼭 불리한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표준 점수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좀 이쪽에다 써볼까요? 여러분들 다 표준 점수 금방 검색해보면 찾을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최상위권 학생들이나 덕후들이 주로 선택을 했다면 평균 점수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평균 점수는 매우 높고 원점수 기준했을 때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는 낮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만점자를 기준했어. 여타의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면 만점자 기준했을 때 표준 점수는 다른 과목보다 낮아야 되겠지. 만약에 진짜 이렇다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뭐 경제나 정치와 법은 표준 점수가 대체로 거의 매년 그래요. 제일 높은 축에 속합니다. 이 말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최상위권 학생들만 한다? 아니에요. 덕후들만 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3만 명 정도가 수능을 선택해서 보고 있고 전국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은 주변의 또 시선 이런 것들은 편견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절대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정시로 대학을 가고 싶어 내가. 그런 문제로 일어나면 표준 점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선택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표현 점수 간단히 보여드리면 작년에도 만점자 기준에 있을 때 표현 점수가 어때요? 이게 1등 정치와 법이. 1등. 등급이 예를 들어 원점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 추정치긴 하지만 38점만 나와도 표현 점수는 63점. 굉장히 높습니다. 원점수보다 훨씬 더 표현 점수는 높다.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표현 점수에서 매우 유리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나 법 이름만 들어도 좀 고리타문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가장 고지식한 인물들의 전형이 대부분 법정 공자들이죠. 그죠? 예. 이건 드라마고. 수능 정치와 법은 아야. 아프네요. 아, 수능 정치와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거리 세 가지가 있다죠. 그죠? 그 중에 이제 불구경. 우리 집만 불이 안 나면 돼. 옆집에서 불러면 재밌어. 어, 따뜻한데? 뭐 이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싸움구경이죠. 그죠? 싸움. 분쟁.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싸움의 당사자만 아니면 남들이 싸우고 있으면 거참 재밌는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분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분쟁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 분쟁을 해결하는데 국회에서 법만 들어가지고 해결합니다. 법만 들고요. 그죠? 또 이게 구체적으로 분쟁이 지속돼가지고 소송 건다.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요.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야. 우리가 배우는 게 이런 내용 쪽이잖아. 이게 이제 법률의 내용이랄지 헌법이랄지 어떤 법률들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정처법에서. 그 다음에 재판이랄지 행정이랄지 국가기관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숙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딱 보면은 미쳐버리지. 어렵지. 짜증나지. 뭐야?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의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분쟁. 사건 사고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케이스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케이스일 때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살아있는 이론과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정말로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하는 정처법 공부 방식이 CNT라고 합니다. 케이스 and Theory. 사례를 통해서 이론을 도출하고 또 이론을 암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작정 얘만 이론만 개념만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입체적으로 그냥 기억이 딱 나는 거야. 사례와 함께. 그리고 실제 문제 있죠? 여러분들 정처법 문제 한번 프린팅해서 한번 보세요. 풀라는 건 아니고 다 사례입니다. 다 사례. 대부분 다 사례. 그리고 또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면 더독 사례의 문제인 거고요. 재미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현실적인 사례. 막장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막장이에요. 얼마나 재미있어. 막장이. 그렇죠? 이 소재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봤어. 그런데 재미가 없었다. 그건 재미가 없었다. 그거는 적성에 진짜 안 맞는 걸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 지식을 전달해줬던 선생님의 어떤 방식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이 많이들 그래요. 선생님 너무 재미있어요. 진짜 재미있어요.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 재미없는 과목이 아니다. 정말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나름 적성까지 있다. 얼마나 재미있게 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공부량이 많다고 소문이 잦아요. 그래서 공부량이 너무 많으니까 선택하기 좀 꺼려진다. 그래서 공부량이 좀 라이트한 과목들, 양이 작은 과목을 선택하려고 한다. 이러는데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수능에서 1등급을 받고 싶어요. 수능 1등급. 그러면 공부량이 적은 과목이 있어요. 많은 과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육과정상 우리가 숙지해야 될 내용으로 봤을 때 양이 적고 양이 많은 과목이 있다 이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여기가 이제 사회의 문화, 생활과 윤리 뭐 이런 쪽이 될 거고요. 양 많은 과목 하면 이제 정치와 법 뭐 세 개 다른 과목 쓰는 건 좀 그렇다. 월권이다 이거. 자, 사문정법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능까지 수능날까지 이렇게 공부를 쭉 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개념 학습과 관련된 거예요. 개념 학습할 때 사회의 문화는 아무래도 정치와 법보다는 빨리 끝납니다. 인강 기준으로 갔을 때 사회의 문화 도표까지 해가지고 30강, 50분 기준으로 30강 정도면 넉덕합니다. 정치와 법은요. 한 45강?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50강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뭐 거의 2배 가까이, 1.5배에서 2배 가까이 예, 공부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법 안 해. 사회만 할 거야? 이렇게 많이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능은요. 수능은 뭘 갖춰야 되냐면 변별력을 갖춰야 돼요. 어떻게든 등급을 등급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갈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양이 적은 과목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녀석은요. 매년마다 신유형이 나옵니다. 다 아는데 문제를 못 풀어. 내용을 다 알아. 싹 다 알아. 그래도 문제가 이해가 안 돼. 뭘 원하는 거지? 못 풀어. 그러니까 도표가 나오는 거지 당연히 또.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녀석들은요. 어떻게 보면 자료를 낯선 자료를 금방 빨리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극복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극복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 문제풀이 연습을 겁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회의 문화 같은 과목의 경우는요. 문제 연습 개념 학습 이후에 문제 연습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걸 적응해서 수능 시험장에서 풀어 제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화법은요. 개념 양이 많잖아요. 그럼 이 개념만 물어봐도 변별력이 확보가 됩니다. 이번 수능도 그랬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좀 높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에 종례 시험 방식은 읽었어요. 구속 피의자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어봤어요. 선택지에서. 이거 이제 정답을 말하자면 구속 피의자는 구속 적부심 청구할 수 있는가? 맞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구속 적부심이라는 매우 중요한 제도를 일단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구속 피의자는 좀 지루하드를 들어보세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 여부와 구속의 계속 필요성에 대해서 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길어져요. 변별력을 이렇게 확보하는 거야. 유형이나 도표가 아니라 변별력을 이렇게 확보하는 거야.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전에는. 그런데 이제 난이도 좀 올려볼까? 몇 문제를 이렇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건 틀린 거거든. 왜? 마지막만 틀렸어.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 이렇게. 이게 뭐만 하면 개념을 정확하게만 알면 돼. 개념을 정확하고 자세히만 알면 그러면 되는 거야. 이걸로 난이도 조절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문제 연습을 물론 하긴 해야 돼요. 문제 연습을 하긴 하는데 문제 연습도 하긴 하지만 얘에 비해서는 작아. 여기는 매우 많이 문제 연습을 해야 되고요. 문제 연습도 하지만 기존에 개념 정리해놨던 거 있죠. 그거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숙지하면 돼요. 그럼 이건 IQ와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노력과 관련된 건가요? 노력입니다. 노력. 그래서 공부량이 많아요. 이런 과목은 정치화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양이 많은 과목은요.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돼. 좀 더 자세히 물어봐 버리면 돼요. 오케이? 이런 과목에 적합한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교실에서 쟤는 진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잘해. 그래도 머리가 반짝반짝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이 정법을 하면 노력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 나는 나는 머리가 그렇게 막 반짝반짝 거리고 머리가 회전이 엄청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나는 정말로 정독하면서 끊어 읽으면서 차근차근 열심히 엉덩이 무겁게 열심히 나는 그런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분들한테는 매우 유리한 과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공부량과 관련해서요. 수능시험을 볼 때까지 있잖아요. 초반에는 정치화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초반에는 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은 고생을 덜 합니다. 왜? 문제 연습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등급이나 만점을 위해서 투입하는 노력 공부량 이런 걸 본다면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공부량이 많은 과목이라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건 아니다. 결과적으로 수능 볼 때까지는 공부량은 과목 대부분 다 비슷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에게 정법이 잘 맞느냐. 나는 진드간에 앉아가지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과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준점수가 상당히 그래서 높아요. 봐봐. 대충 대충했어. 그냥 구속적부심 구속피의자 구속적부심 이렇게 외웠어. 과거에는 맞췄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구속적부심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야 맞추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평균 점수가 노력을 좀 하지 않잖아? 그런 분들은 아예 점수가 안 나와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낮아요. 편점수는 높아. 그래서 분리할 이유가 없는 과목이다. 여러분들이 정치화법 선택하더라도 절대로 분리할 이유가 없는 그런 과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많은 말씀보다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정치화법 저는 공부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좀 만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선택할까 말까 되게 고민이 많아요. 아마 이거 보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일단 최상위권 덕후들 그런 분들만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알겠죠? 실제로 많은 다양한 분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할 건 없다. 알겠죠? 대중적인 과목에 비해서 특별히 불리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재밌습니다. 일단 온발트에 재밌어야 될 거 아니요. 굉장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형 선생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과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들었으면 해도 되겠구나 라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었을 거로 보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뿅 하고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듣고 나서 정치화법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다음에 저와 함께 개념 강의부터 열심히 시작을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저는 최상위권의 이유있는 선택 김용택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